1. 로니의 부부 이건 로니 부부가 준비해 준 선물 오늘 또 비가 오는구나 어제보다 더 많이 오네 우산을 안 쓰고 다녀 2. 뱅 2. 내셔던 외화꽃 위에 작은 새 여긴 여자 탈의실인데 표지판이 여기 손잡이 위에 있네 여긴 남자 탈의실 여긴 남자 탈의실 여긴 남자 탈ыми 여긴 여자 탈의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 많은 바이킹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네, 특히 롯데월드, 디즈니랜드 썰매 같은데 이건? 바이킹 썰매? 클리어의 Gray 강obi 롯데월드 롯데월드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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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김치찌개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